컴백 무대를 앞두고 있는 스키즈입니다. 제가 거의 한 8개월 만이잖아요. 아 너무 떨리고요. 이번에는 진짜 그냥 진짜 스트레이 키즈가 뭔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 떨리네요. 많은 분들이 챌린지에 도전을 하시고 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히 팁을 드리자면 카오린 스타트 별 때 한번 찍어야 돼요. 특대 준비동작 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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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안 놈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별에 때 체인지가 돼야 돼요. 얼짱 각도를 만들어주십니다. 이렇게 별에 고개랑 함께 하면 되게 헷갈려. 하지만 디테일이 살아야지 춤이 더 멋있어 보여.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내 머리 어때? 이렇게 하는 거는 내 머리 어때? 어 이뻐. 아 저렇게 켜봐. 근데 이게 저처럼 흉통이 좀 큰 사람들이 있어요. 저요? 승민이는 너무 쉽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찌뿌르시킨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이게 됩니다. 노래가 생각보다 빠르잖아요. 침착하게 리듬을 타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게 챌린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드디어 제가 스탠니한테 정말 너무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좀 재밌게 시크릿으로 비밀의 색깔을 숨겨서 드디어 이렇게 색깔 나왔어요. 파란색입니다. 오랜만에 약간 다시 데뷔 초 느낌이에요. 그만큼 아직 열정? 뭔가 어린 마음에 아직 남은 거 같아요. 특하로 갑니다. 8개월 만에? 다들 신났죠? 공방에 오신 스테이들은 노래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처음 무대부터 이렇게 보게 됐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. 야 예쁘다. 고마워. 예쁘네. 예쁘게 나와서. 긴장되지 않아? 나 너무 긴장된다. 그래? 커피 안 마셔도 돼. 아 그래? 여기를 잘 보네. 그냥 좀 아쉬웠어요. 오! 얘가 무슨 짓 하는 거니 떨어뜨렸어. 오늘 세트도 멋있었고 카메라도 굉장히 멋있게 잡아주셔서 좋았는데 너무 너무 흥분한 상태로 올라왔나봐요. 첫방은 알지고 있잖아, 나오는 것 같 znaj compatibility. 괜찮아요. 내일 잘하면 되죠. 첫방이니까.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미 뉴비나 음원이 다 나갔을 시기지만 여러분 이번 및 응원밥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, 여러분께.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. 뮤직이에서가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뭔가 안 좋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? 감개무령하다고 해야 되나? 탑백에 들었더니 굉장히 굉장히 뿌듯합니다. 그 빛깔 번쩍 부분은 다들 따라 불러주시더라고요. 바로 캐치하신 다음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. 빛나게 약간 좀 반짝거리는 그런 메이크업도 하고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손도 반짝 정말 굉장히 반짝반짝거려요. 여러분들의 다리를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고요.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되고요. 있다고 생각만 하시고 그렇게 차시면 됩니다. 다음 주쯤에 나왔으면 이미 산업 다 했겠네. 어때 음중 잘 보셨나요? 인기가 해도 잘 보셨네요. 최의 무대가 뭔가요?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트레이 퀴즈 영상을 볼 수 있는 특급 기회를 첫 무대 끝! 특 무대 끝! 다음 음방에서 만나요. 특! 좀 근육이 말랐어요. 지켜줄게요. 되게 부어 보인다. 렌즈로 이제 좀 더 밝은 파란색을 하게 돼가지고 왜 이렇게 부었지? 안 부었나? 몰라. 스테이가 이걸 받아준다니 그러면 내가 하트를 이렇게 크게 스마일리 페이스 받으면 행복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웃으라고요. 제가 특별하게 이번에 파워스토어를 하는데 그 이벤트 때 받을 수 있는 싸인 포카입니다. 과연 누가 가지게 될지 제가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. 좋습니다. 왜? 내 셀카도 찍어야겠다. 스테이가 우리 노래를 더 듣게 만들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 가야 돼요. 일부러 어렵게 한 것도 있어요. 왜냐면 우리 노래는 조금 들을수록 매력을 더 찾아볼 수 있거든요. 여러분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실 건가요? 우리 스테이?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.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둘 번, 둘 번, 어중 따진, 띄엄띄엄 뻗은 애들이 번쩍 번쩍 빛나는 것들만 보면 달려버릇이 노 노 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완전 그냥 리듬이 정확하거든요. 통통 튀는 리듬으로 저희 춤도 어려워요. 뚜리벗 뚜리벗 어중뚜어중 띄엄띄엄 보호도 애들이 번쩍 번쩍 빛나는 것들만 보면 달려버릇이 노 노 일단 한지성의 통통 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잘 생각하시고 잘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어려운 거 알아요. 네. 좀 빠르기도 빠르고 어려운 거 아는데 한.. 한 시간 정도 연습하시면 한 시간이 뭐야? 한 30분만 연습하셔도 금방 하실 거예요. 저는 뭐 30초면 되겠지만 빨간 머리인데 빨간 벽? 살짝 아쉬워요. 헤드셋 끼고 뮤비 찍을 때 진짜 재밌었어요. 막 뒤에 어떤 분 막 날라 다니시고 물에 빠지시고 좀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요. 되게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. 재밌게? 멋있게 보다는 재밌게? 재밌었어요. 약간 바보 같은데? 되게 웃기가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고의라 생각해요. 설렘 슬렛 슬렛 한 번 싹 볼 때 춤을 추는 장면이 딱 들어간 게 진짜 오랜만이고 그래서 나름 되게 찍으면서 뿌듯한 씬이었고 그 다음에 빛날 거에 사람은 여기 바로 우리 속의 말 사실 거의 찍을 때도 감독님의 아이디어가 너무 대박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빛을 바를 수 있지 않아요. 멈춰있다가 싹 들어오고 싹 하고 쓰레기 떨어지고 대박 큰 마음 먹고 장홍색으로 염색도 했답니다. 제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제 아이디어입니다. 제가 언젠가 이 색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좀 크게 어울리는 색으로 별난 색으로 해봤습니다. 아 나 장갑!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가 둘 뒤로 가야지 하나님 때문에 뒤로 많이 빛해주어야지 내가 둘 뒤로 가고 이은이 막 이은이 막 아 여기있어 여기 이 노래는? 난 먼저 한 명 한 번 더 좀 봐주세요 아 이게 마이크가 있으면 원래 우선은 여기다가 코너로 많이 떠서 2, 2, 3 That's the truth We've got culture We've got culture We've got culture 춤 들어와요! Did you eat it? No It's not It's not Let's eat it Let's eat it Okay I'll eat it It was 3 minutes ago Let's eat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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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컴백을 하고 처음으로 운동을 하는 날 정말 설레는 날이에요 벌써 자그마치 48시간 정도가 흘렀어요 운동을 안 한 지 활동 중에는 그렇게 무리하게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몸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스테이 어느 누가 와서 저를 툭! 픽! 밀어도 픽! 쓰러질 것 같이 연약한 장민입니다 백기 최초 닭가슴살 먹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장민이 형 텐션 좋네 이 닭가슴살은 쿤소프 맛이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좀 많이 Jackson 장민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찍혀요 오오오오오오 저기야 나와 왜요? 예쁘네요 갤럭시 좋네 좋지 모델이 되진데 진짜 좋은 폰이야. 예쁘니까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랑해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하진 않나요. 어쨌든 기분이 좋아요. 기분이 되게 되게 좋아요. 되게 좋은데. 다 계속 하겠는데 실패했는데? 네 이제 음악중심이 끝났고요. 저희는 이제 미니 팬미팅을 갑니다. 오늘 무대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여러분들. 산호가 와주신 스테이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방송 챙겨와주신 스테이도 너무 감사하고 이따 미팬때 올 스테이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. 저희가 아주 귀엽고 깜찍한 것들을 준비를 했으니까. 네 이따 미팬때 봬요. 안녕. 안녕. 5, 3, 5, 0. 뼈. 아우 씨. 뼈. 뼈래 뼈래. 아니 니가 핑크를 왜 하냐고. 뭐. 아 니가 핑크를 왜. That's me. 몰라. 벨라놈으로OUGH. 두 번째 곡 바로. 아, 그래. 자, 하나, 둘, 셋. HHHH 아 우리 뜨거 drought 어머 그거 해피 때문 예요 저희도 느낌 때문에 눈 보고 쉬워요 아 해피 때문이라고 인형은 빛 마시는 그런가 봐요 안녕하세요 김승리씨 뭐 열심히 준비하시던데 저희 백승아가 치어리딩을 준비했습니다 자 대영어 준비해주시고요 Like music 진짜 열심히 준비 귀엽네요 역시 야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, 확인 좀 하세요. 아유, 죄송합니다. 이거 뭐야? 이거 안 왔을 거. 아, 진짜 5야? 어떻게 스티커 빼서 5야? 아, 됐어 됐어. 그럼 하나만 먹을까? 하나만? 하나만, 하나만. 하나만, 하나만. 하나만. 아, 그것 좀 어떻게 우리 참고에 식욕 터지면 내일부터 피셔먹는단 말이야. 한이 미팅에서 팬 음식 빼서 먹는 아이돌이 있어? 나쁜 아이돌. 고기 들었나 안 들었나? 뭐야, 진짜 먹어? 세일 사람을 먹고 있다. 와, 향이 진짜 맛있게. 일단 현진이 이제 24살이 됐는데 한입분 언제 좋아요? 언제 춰요? 언제 춰요? 나도! 나도! 나도 언제! 한 번만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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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승민아 보여줘. 스키즈,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마법 주머니 한 마디 해주면 안 돼요? 뭐가 있을까요? 이거 필요해. 어? 이거 필요해. 한 번만 더! 영원히 사랑해 뿅! 나도 사랑해. 보컬라차의 나노 좋아하나 봐 보고 싶어요. 좋아하나 봐. 내가 나 봐도 피가 날 정도로 잘 많이 날 원하나 봐. 유언니스래도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아, 잠깐만! 양상의 경고! 양상의 경고! 아, 귀여워! 너 엉덩이 뭐예요? 스키즈 성의 말 좀 말해주세요. TMI 같은 거. 리노 특! 자꾸 얼굴 드립 이름. 나한테! 우리 행복아! 지금 얼만큼 행복해? 오랜만에 많은 스테이 얼굴 볼 수 있게 돼서 오늘은 오늘이 정말 제일 정말 진심으로 너무 크게 행복한 것 같아요.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데요. 정말 우리 스테이가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그만큼 우리의 행복이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. 특활동! 하나, 둘, 셋! 와 꺼졌다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셋, 넷, 넷, 쏟! 아,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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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소에, 아, 예! 꽉 차있는 것 보기에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! 후!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! griddle Unix 감사합니다! 고마워요! 저는 지금 오죽젤리를 먹고 있어요. 어머님이 가져가주셔가지고 좀 더 건강하게 먹어라 그래서 설탕을 25% 정도 뺀 거래요 별의 밴드인 만큼 약간 힙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피를 빼고 있어요 얼굴을 당기는 거죠?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진짜 각도의 중요성 나 너무 잘 찍어서 민망해 각도의 중요성 반대로 짜증나 진짜 왜 짜증나 짜증나 진짜 왜 짜증나 왜 짜증나 진짜? 왜 짜증나 왜 짜증나 진짜? 왜? 왜? 너 확대했니? 뭐하냐? 화면 지는 너 언제 내 거 할래? 언제 내 거 할래?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? 근데 좀 잘생기게 나온다 그냥 화영이 형 화면발 좀 봤는데? 응 아니네 근데 화면이 좀 더 부애부이긴 하네 야 형 살 진짜 많이 빠졌다 그래? 방금 염분 덩어리 먹었는데? 스팸에다가 고추참치까지 올 화이트 착장에 금색이 포인트 한 걸 이겼습니다 아프죠? 무슨 말이에요? 알겠어 네? 못생겼다 용복아 너 머리에 있는 헤어밴드에는 혹시 별이 몇 개니? 내 머리에 있는 별이 몇 개 있지? 혹시 내가 세 봐도 될까? 아 다섯 개는 넘겠다 하나 둘 셋 뒤에 안 보여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다섯 하신 것 같아 1점 넘네요 어떡해요? 원래 글면 안 되는 거야 원래 다섯 별인데 그러게요 가서 하나 찍어보세요 아 가려워 가져와요 어떡해 네 이렇게 가만히 있을게 이렇게? 이거 와서 긁혀 기분이 이상한데? 아 형 그거 찍어야 돼 뭐요? 그거 있잖아요 아 뭐야 아 뭐야 아 진짜 오늘 할 때 오늘 할 때 오늘 할 때 이 꾸비를 지으세요 아 근데 눈빛이 사진이 없어져 저거 하고 저거요 이 애니가 추천해준 아기를 안무 따라갑니다 체인지이긴 한데 사실 이건 인우 형이 같이 직장으로 해보려고요 춤이 되게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저 오늘 좀 초빈 같죠? 어제는 멋있었는데 야, 아까부터 그게 염두에 있었던 거야? 아, 그럼 생각해봐요. 아, 피가 안 터는데. 아, 네, 그럼 오늘 기본 예외에 따라가요. 그래도 20분? 20분? 어, 예외에 참. 아, 예외에 참. 아시니까. 얼루어라길래 이러나왔던 거. 이 귀여운 퍼필 digitallyRAP. 기절했죠? 반짝반짝, 진짜 반짝반짝 거린다. 쫄깃쫄, 쫄깃쫄, 쫄깃쫄. 정희야, 이리 오라고? 잘 자, 댕댕아. 푸들로 변신한 아이엠입니다. 우리 뒷모습이... 뒷머리도 엄청 꼬불꼬불하게 해가지고. 미치겠네. 어린 왕자였고요, 항상 3학년하고 있죠. 저는 항상 그 역할이었는데. 오늘 어린 왕자 갔다니 기분이 좋네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니요. 원하는 대답을 다 해줬다. 짤톱이에요, 짤톱. 이제는 정말 리노 형이 했던 것 같아요. 오늘... 먹고 주는데? 둘 다 오늘... 먹고 주게.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자, 또 샘솜 폰으로 찍었습니다. 괜찮죠? 고생하셨습니다,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인기 가요까지 끝났어요, 다음 주에 봐요. 감사합니다.